안녕하세요 알렉스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브랜드는 호러스포츠 저희가 구동화나면 지상렬 할 때 저희가 제품을 협찬 받았어요. 오늘 완전 이슈베리 골드인데 이거 입고 엄홍길 형이랑 네팔 가도 돼요. 지금 여기 호러 매장 2층에 와봤습니다. 여기 지금 뒤에 보이시는 이 라인들이 다 안타티카 라인입니다. 어떤 것부터 입었고요. 지금 류진율씨가 이 위에 보면은 색깔이 약간 카멜색? 카멜색을 지금 입고 있어서 여기 있는 카멜색을 한번 입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사이즈감을 보시면 제가 183에 75kg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깨가 한 105 정도 있는데 이건 사이즈가 100이에요. 딱 보면 살짝 좀 타이트하죠? 그 다음에 다른 컬러 한번 입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타티카 기본으로 지금 블랙을 입어봤습니다. 이건 사이즈가 105입니다. 지금 이 기장의 기본 라인은 금액대가 82만원이고 근거는 92만원이라고 합니다. 그 기장에 따라서 10만원 차이가 있어요. 착용감은 뭐 좀 많이 들어있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근데 저는 한번 이제 롱을 한번 입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롱에는 제가 입어보고 싶은 색깔이 두 가지가 있어요. 블랙하고 그린. 지금은 그린을 입어보고 있어요. 짜잔! 오! 저는 롱이 좀 더 좋은 것 같아요. 류진율씨가 기본 컬러보다는 이 컬러로 광고를 하시더라고요. 안타티카 롱. 예쁜 거 같아 이 컬러죠? 감싸주는 느낌이 확실히 다르네. 그리고 지금은 안타티카 롱. 블랙으로 입어봤습니다. 안에 되게 소재가 빵빵하게 들어와가지고 바지 숱득에 입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제가 보면서 느낀 거는 디테일이 진짜 많이 들어갔어요. 신경 쓰는 게 뭐냐면 후드 안 입을 때 이거 뒤에 털이 없으면 엄청 차갑거든요? 근데 이거는 여기 털이 있어요. 목을 감싸도 따뜻해. 그리고 이 안감 자체가 우주복에 쓰였던 소재라고 합니다. 열이 굉장히 전달률이 높다고 해야 되나? 모든 소재나 최고급으로 쓰였다고 보시면 돼요. 정보를 입수했는데요. 안타티카라고 하잖아요. 이게 실제 남극에 있는 세종기지 연구소 직원분들. 이게 이 제품들이 직접 나간다고 그래요. 온갖 혹한 추위의 상황들을 경험했던 그리고 테스트를 다 거쳤던 제품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한번 경험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코오롱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저한테 선물을 해주시고 그리고 저희 구한지 채널에도 항상 후원을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좋은 콘텐츠로 받아 받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코오롱 많이 사랑해주세요. 여러분 잘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 안녕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 positions 하늘 주인D